유튜브 시작하고 직업이 뭐예요? 라는 질문이 엄청 많았거든요. 나니카의 오마카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제 직업은 유튜버입니다. 생각보다 요리하는 게 시간도 많이 들고 요리하기 전으로 준비하고 치울 것도 많지만 그만큼 공을 들여서 맛있는 한 끼를 혼자 챙겨 먹을 때마다 내 자신에게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요. 물론 파인다이닝 가서 비싼 식사를 할 때도 즐겁고 행복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성들인 시간이 제일 비교가 안 되게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제 직업의 변화도 비슷했어요. 오랫동안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고 학생들의 발전을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값지고 소중했지만 제 삶의 여정도 아직 떠난 적 없이 어떻게 진정으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? 제가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 떠나고 싶었죠. 그리고 무모하지만 이 꿈 같은 여정을 유튜브로 함께한다면 제가 나태해질 일이 없이 흰 캔버스에 그 어떤 그림도 다 그려볼 수 있겠다 싶었어요. 지금은 그 길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제 긴 여정이 두렵지 않아요.